야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집앤 상복도 많지? 아유 처음 왔을 땐 어리버리 듣보자봐 아무도 안 껴줬었잖아 야 나가라고 기억나지? 그땐 기집애가 감히 우릴 쳐다보지도 못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잘하는 데 있는데 대장국이야 진짜 대장국이야 너 대기집애도 뭐하냐 대박 진짜 해보았다고? 뭐야 진짜라고? 이게 진짜라고? 야 장국국 안이시여 그래 오수제 오수제 그게 내 자리에 이렇게 찼다고 회장님께서 그 기집애를 올리셨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, 대표님. 아직 취임 안 했다. 네, 기사 보셨어요? 고졸 출신 변호사의 성공시다. 국내 10대 롯범 최초 여성 대표 변호사. 인터뷰 요청도 많아요. 인터뷰 거절하고 관리팀 불러서 이것들 다 가져가라고 해. 왜요? 다른 분들 보면서 배 아파하고 딱 좋은데. 보세요, 저분들 지금 완전 집단 우울증 걸렸다니까요.